이 쪽인가 보다 올라가 봐 잘 잘 어떻게 올라가지? A 누르고 A 누르고 하면 빨리 걷기야 달리기가 아니라 빨리 걷기 달려가도 돼 가 달려가도 돼 경보한다? 경보 질룩 질룩 아 빨라 이제 될라 그러잖아 빨리 튀어 도망가 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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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올라와야 돼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저리 올라가 자 B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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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색을 다 끝내버려야 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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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다 어쩌라고 이제 헛간을 조사하세요 여기로 가야돼 이쪽으로 떨어져 또 낙하야돼 으악 재미지당 아무도 못 바꿨지 나 방금 못 바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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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뜨잖아 응 자 가 끝간 쪽으로 가 끝간 어디지 이쪽으로 보고 뛰라 응 앞에 애들이 있다 근데 어 어 어 씨 애들 너무 많은데 돌아가야겠다 응 돌아가 아니 반대쪽으로 돌아가 그치 반대쪽으로 반대쪽 이쪽 이쪽 어느쪽 저쪽으로 가라고? 위로 가라고? 응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응 그치 아이씨 어머 안녕 이것들이 다 있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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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갈 수가 없나? 아이씨 아이씨 안되겠다 어? 아 저기였던 사람이야 그냥 걸어 그냥 걸어가야겠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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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비 비 여기 내려가 반대쪽으로 돌아가 옳mber enm이放 좋아야죠 쭉 가 쭉 가 쭉 가고 저어 들어가자 그래 여기로 가야겠다 바꿔버려 아이 여기 여기로 가야겠다 그 안으로 어 고고고고고 저 어 길이 없네 이따가 봐 이따가 봐 문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리면 올라가 봐 점프 올라가 올라가 넘어버려 내려가 어디지? 그냥 내려가 여기 밑에 애들 연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없잖아 여기 보면 알잖아 내려가 비 내려가 자 어디로 가지?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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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일단 상호적으로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길 찾는 게 재미있네 아 왜 왜 왜 웃어 뭐야 손목 집어넣어 B B B B B B A A 그렇지 무장 해제 그렇지 B X 눌러 그렇지 어 막아버리네 A 아니 B B B B 막아버려 막아버려 그렇지 막아버려 때려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그렇지 와 막 때린다 하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싸움이 잘하는데 지규네 여걸 이건 하단 호위야 다이상 깨끗으isesti 왜왜왜왜왜왜왜왜 그리 공포는 끝났어요 테레즈 나와 함께 가자 서둘러야해 가자 테레즈야 테레즈야 테레즈라 안전하게 호위하세요 어 호위? 아씨 호위까지 해야돼? 알아서 잘 따라오지 알았어 알았어 올라가야돼 호위에 하라잖아 호위 호위위통 언니 내 딸아 새벽에 혼자 어렸단거니 앙공을 끄고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새어머니 전 더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잘 바랍니다 세상은 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단다 여기다가 아무리 아무 일이 없더라도 나쁜 소문이 날 수 있잖니 그러니 뭐라니 새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급한 일이에요 길을 걷다가 고통을 차 신음소리를 듣고 따라갔고 거기서 크게 다친 노예인에 발견했어요 그 소중 그래서 어딘지 여유소라 여유소라니 아 막힌 아 아 아 니 이용한다 이용해 그녀는 니 경사람 때문에 경쟁에 빠질래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마들렌 아 이럴 때가 아니라 서둘러 마을에 가서 서둘러 서둘러 시간이 없으면 서둘러야 한다 아 아 이게 노예를 하다가 도와주는거야 음 뭐하는거야 마을에 가서 숙녀 위장은 다른 위장에 비해 악령도가 느리게 상승합니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옷 사러 가야돼 지금 어 여기다 앞에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떼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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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떼 봐봐 삐삐삐 떼어버려 떼어버려 아 이런거 아 수배지를 찢으세요 그치 찢어버려야지 노예기장의 악령들을 놓치는 수배지를 뜯어야 합니다 악령의 능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아와봐 숙녀처럼 예쁘게 걸어와라 말이야 안되겠다 그냥 뛰어 방실 방실 야 뛰어 숙녀 보고 그냥 뛰어 방실 방실하니까 옛날에 가수 방실이 씨가 생각나 뛰어야지 살도 빠지고 여행용 옷들을 구매해야 돼요 아 이제 가 얘네랑 좀 최대한 안보이시네 자 일로와야 돼 자 일로와야 돼 뭐야 아 여기구나 그치 상호작용 옷 사러왔어 에어 예에 레츠고 쇼핑 여자들은 쇼핑 여자들은 쇼핑 노예복장 이것밖에 누를게 없네 둘러봐 선택 여행용 옷이 뭐 옆으로 없나 없어 어 이걸로 해 타 구매하시겠으면 이것밖에 할 수 없잖아 음 별로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손재 갔어? 응 풀렸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랑프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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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으로 돌아 아까 있던 대로 돌아 못하자 크랑프레저 쟤 흠 흠 흠 흠 흠 着 가봅시다 리버레이션 어디가? 이거보고 가라고 초록색 따라가고 있었어 여기 있잖아 와, 긴 식탁 아블린, 정심이 늦었구나 게다가 또 먼지를 뒤집어 쓰면 이게 충분히 쉬지 못한 것 같아 오빠, 제 삶이 끝나면 충분히 쉴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 안 되면 그 끝이 빨리고 했구나 아, 네가 승려 같지 않고 너의 아버지를 사갔다는 게 필요 없던데 아주 꼭 배달같이 했거나 블랑씨가 창고에서 너를 보자고 하는구나 내가 생각해, 그가 이루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고작 제안하기에 굿뿍뿍뿍뿍 그가 고작 제안하기에 굿뿍뿍뿍뿍 내가 그의 후이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의 후이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건 제가 가신 일이야 빌레 빌레 이런 내가 대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걸 이루어야겠어 아빠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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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어 아빠레메 K- oportunidad 어머니가 사라지고 난 후에 아브라엘이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비슷했구나 아 이게 노예 제도랑 관련해 있는 거구나 인컨 이전에 그 이야기 없다 에이브라엘 눈가 아 어머니가 역시 존재해 불러절러 가, 늦게 표현돼 그럼 우리 시작 이번 달에 벌써 두 번째로 하네 공익들과의 관계가 물건이 없지 신뢰물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면 전 이 이름을 잠시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제발 제가 조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당장 생막생과 얘기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군요 불러와드립니다 죄송한 당신은 언제나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겠어 나를 믿어 Trust me Lame Sasa 대충 잠깐 먹었다 미행, 미행, 미행 어디갔어 너무 가까이 가면 돼 너무 가까이 가면 돼 너무 가까이 가면 돼 완전히 가야 돼 완전히 가야 돼 완전히 안 보이면 여기 초 뜨잖아 완전히 안 보이면 저 초 갔다가 저 초 안에 눈에 안 보이면은 실패한 거야 응 비행이 해보여 점점 지가 대들이군 응 근데 그냥 실록실록 아아아아악 천천히 천천히 가까이 너무 가까이 다 가지마 이게 뜨잖아 빨리 켜 쉬어 그렇지 쉬어 있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가자 자 안 차냐 아이고 어이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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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켜 야 빨리 켜 아 쟤 뭐야 쟤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인다 자 안 차냐 걸어가는 걸로 해야지 뛰어가지마 야 시간 총 안 남았다 빨리 가 재밌고 봐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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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지 이거 올라가잖아 저 자식 그치 공공하자 으흠 뭐 배가 네 허물이 없어졌어 흠 음 네 우승할 건 권고를 없어 우윽 말이 안 돼 그치 하나님 제가 음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내 몸을 내 몸을 내가 속내려고 했어 내 설명도 말이야 아 상상력은 제 가복 유리 였던 적이 없습니다 시선을 되지 않는다면 일단 제가 이 길을 봐드리겠습니다 나 왜 이 길을 보려고 그래? 이 길을 보면 안되지 부끄럽단 말이야 엄청 사적인건데 이 길을 보려고 그러는거야 부끄럽단 말이야 어? 뇌물을 먹이래 어 씨.. 뇌물? 뇌물을 먹이라고? 봐봐 앞에 배 나온다 배 얘네한테 가는거 아니야? B B B B B B가 화면상에 나타나면 B를 넣는거야 B 좋았어 좋았어 도밍게스 선장을 유혹하.. 여자라 플레이 아니게 넣는게 되는거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도밍게스 선장님 도밍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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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벌써 유혹하라고? 어떻게 유혹하는가? 가봐 비둘 비둘 유혹 잘 보여줘야지 부려봐 유혹 pas 아이고 아이고 남자들이란 아이고 아이고 이 기술은 가판으로 유도하세요 가판 가판을 어떻게 유도할까 갑자기 이리로 가야돼 주로 가는거구나 군덩이 실룩거리면서 가지 유혹하는거니까 실룩실룩 서양이다를 왜 이렇게 여자 엉덩이에 열심히 잡을까 드려그럴까 흠 두 생라 생 씨의 물건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 왜 궁금해신지? 하! 걱정하지 마시오 내 작은 차는 아무리 원래 주인에게 잘 도착한 겁니다 한 잔 따라 드리죠 이 마데이라 와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이틀에 닿은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 마데이라 와이 아유 진대력을 통째로 이거보다 좋은 것을 찾기 어려울꺼야 희밀없네요 정말로 마데이라 와인 나두 으잉 의심하셔야겠다 없어졌어 야 술 한 잔 따랐네 우리가 둘 창고에 나눠 숨겼을꺼야 아무도 죽이지 말래 사업들 보기 사업들 보기 어디로 와? 어떻게지 요 앞에 요 앞에 요요요요요요요 이거? 응 비 뭐해? 비 어? 아니 다시 하겠다 나와봐 나와봐 비 비 메모리 시작 메모리 Ls를 꽉 눌러 어? 이게 메모리 이게 뭐야 단소리 조색의 LLT 여기서는 지금 안받을꺼 어? 아 이거구나 따라가는거야 따라가는거야 와 발자국 어? 좀 봐 여기가 밟아봐 이렇게 없나? 없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다 이거 봐 돌려봐 물 받는데 아닌가? 물 받길라야 발자국이 반대로나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어? 어떻게 해야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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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가만있어 아니 저기 있잖아 뒤로와서 발자국 밟고 그래 지금 뭐 대고있었잖아 가만있어 거기서 저기있었잖아 LT 누른거야 이게 LT 누르면 저기 저게 단서라고 저기로 가는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누르고 있어버려 이게 꽉 차야될거 아니야 시간이 잠깐만 다시 다시 하자 됐잖아 아하 정말로 물건의 위치를 찾아야 되세요 저기로 가야지 뭐 빨리 걷기하자 실룩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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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되게 이쁘네 아 근데 여기 경비병들이 많지 여기 경비병들이 많지 여보 뭐 너도 그렇게 잘 올라가자는거야 눌러 외눈 누르라고 가 북사이 북사이 어떻게 해 이쪽으로 봐봐 어디있었지 우리 앞에 돌려봐 나 가 나 가 좀 경비병들 많은데 아 괜찮아 북사이 빼봐 빼보라고 북사이로 올라가야지 근데 물건의 위치를 찾아내세요 올라가 봐야 되는거 아냐 올라가 봐 볼까 응 아 얘 근데 지금 이 북장으로 막 오나 다닐 수 있어 아 못하나 아 못한거 같다 못해 못 올라가지 응 이제 돌아가볼까 응 돌아가 봐 돌아가 보라고 그냥 보는거야 뭐가 있나 할 수 있는지 없나 뭔가 없을까 배눈 그냥 가 가봐 그냥 병병한테 뭐 갈리면 갈리는거지 아까 그 본 힌트 거기서 찾아야되는데 가 그냥 가봐 조성맞은 물건의 위치 아 재미 뭐야 가 쟤네랑 싸우면 안돼 일단 가봐 괜찮아 싸운다는 얘기가 쟤네랑 말을 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 LS 눌러봐 빼봐 아니 왜 부딪치는데 가 봐 빼 혹사에 빼봐 외눈 빼봐 고증맞은 물건의 위치 그냥 들어가볼까 경비병 저 경비병을 따돌리고 들어가야되는데 이 안에 있고 아 그거 유혹할 수도 있지 아 유혹할 수 있나 응 일단 가봐 엄마야 아닌갑다 고맙다 또 여기 sí 고